찐코와 윌리가 쉼터로 왔습니다. 이 아이들 광주보호소에 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양을 못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랑마운 진아님 후원으로 아이가 둘다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전 쉼터를 통해서 해외로 입양을 갈 예정이고요. 일단 이동하기 전에 나주에 있는 쉼터에서 2주간 격리 후에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에 대전으로 2주 후에 이동해서 거기서 해외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윌리, 우리 윌리 말티프고요. 남자,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. 좀 지점미 좀 있어요. 우리 찐코, 찐코야. 우리 찐코, 우리 찐코는 착하고 순하고 애교가 많고 그렇습니다. 믹스견이라서 너무나 작고 예쁜데 입양도 못 봤어요. 우리 찐코도 입양 못 봤어요. 그래서 구아이 쉼터에서 2주간 편안 편안히 있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받고 위로받고 꼭 좋은 곳으로 입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찐코 장난치고 있네요. 우리 윌리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2주 후에 대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일단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공간을 절반으로 나눠서 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맛있는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운동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충분히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침토로 온 찐코 윌리 잘 적용해서 꼭 좋은 곳으로 입양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응원 부탁드립니다. 윌리 우리 윌리는 이제 대전으로 가서 미용해야 되겠네요. 찐코는 이불에 관심이 많네요. 윌리 부들 두 개의 발랄함이 있어요. 아이고 예뻐라 감사합니다. 우리 윌리 아이고 윌리 찐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